오늘 이제 새해니까 새마음으로 왔는데 아저씨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러 왔는데 아저씨가 들어오지 말래 잖아요 들어오지 마라 아빠랑 어디 가요 오늘? 아빠랑 어디 가 오늘은? 아빠랑 어디 가 럭키야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세요 아 근데 안그래도 여기 불 꺼졌는 줄 알고 근데 아저씨가 나와서 럭키야 아빠랑 놀러 갈거에요 아 이거 반련랑 이자는 해도 이거 달고 아빠랑 안아주셔서 괜찮은 거 같아요 아빠랑 많이 우리한테 연락해달라고, 럭키야. 응? 내가 지한테 많은 예쁜 새끼를 보여줄게. 아이고. 귀여워. 언니, 아저씨로 해.